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터차예요. 채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태주님이 11월 7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29회의 매니저님과 함께 출연하셔서 흥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일상을 공개하십니다. 나트롯 투스타다운 전국구 스케줄로 방방곡곡을 누비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완벽한 공중회전 돌기 뒤에 숨은 나태주님의 몸을 아끼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주영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 129회 꼭 시청하세요. 힐링 영상과 음악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힐링 영상과 음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영상과 음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